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와 8강에서 만난 터키 여자 배구 국가대표에는 18번 제흐라 귀네슈 선수가 있었습니다. 배구 선수인지 모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기도 하였었죠. 귀네슈는 어린 시절부터 배구의 두각을 드러내면서 2015년에 있었던 18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미들 블로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만 17세였던 2016년에는 그랑프리 대회에 국대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터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18년 vnl 대회에서 2위를 하였고 2019년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은메달, 2021년 vnl과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동메달을 따냈지만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에 패하면서 8강에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터키 여자 배구의 세계 랭킹은 4위로 언제든지 세계 정상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귀네슈의 포지션은 미들 블로커입니다. 신장이 197cm라는 점에서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상당히 블로킹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속팀은 터키리그의 바퀴프방크 sk인데 배구 명문팀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의 가비와 세계 최고의 아포짓 이사벨 하크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흐라 귀네슈의 인스타를 보면 팔로워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170만인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인기 스타입니다. 어쨌든 배구 선수로 이 정도의 인스타 팔로워를 자랑한다는 점은 터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자 배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터키와 상대를 자주 하게 될 것인데 제흐라 귀네슈가 1999년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듯 한데 정말 벽이 높아 보입니다. 귀네슈는 2019년과 2021년 클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한 블록킹으로 미들 블로커로 베스트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에 의하면 스파이크가 319cm이고 블록킹이 무려 310cm라고 합니다. 여자 배구 경기의 네트 높이가 224cm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네요. 참고로 양효진의 블록킹 높이가 280cm라고 하네요. 귀네슈의 소속팀인 바키프방크는 얼마 전 터키컵에서 우승을 하였고 정규리그도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도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데 어쩌면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vnl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터키와 6월 20일 오전 4시에 경기를 할 예정인데 그때 제흐라 귀네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